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솜인형 하나를 리뷰를 해볼건데요. 옷을 이미 입혀놨어요. 그래서 아 죄송해요 드림 오래 걸렸다. 오래 걸린 만큼 열심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요 아이는 디아스 청보라색이라는 아이구요. 왜 청보라색이냐 머리색이 청보라색이다. 실물로 보면 실물갑 진짜 이쁘게 생겼다. 눈도 게슴츠레 그리고 눈 쫌쫌쫌 이렇게 인형 티나죠? 인형 느낌 눈썹 연하고 리본 두개 달려있구요. 하레랑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근데 하레는 긴가민가 해서 샀던 아이고 요 아이도 이쁜데 한눈에 봤을 때 이뻐서 구매했는데 과연 예쁠까 실물로 받으면 나는 의무심이 있었다. 근데 이거 의무심 아니야 의구심 근데 실물로 보니 이쁘다. 솔직히 많이 예쁘다. 테루스도 제가 구매했었는데 하.. 실수해가지고 못 구했거든요.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아시고 근데 일단은 테루스 다음으로 이쁜 아이 같아. 디아스 망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트하트하트 약간 그게 식물 느낌도 나고 이거는 가위바위보 보장해야지 생겼는데 꽃 같은 느낌인가 아무튼 요 망토는 오블를나의 검은색 망토구요. 옷은 하얀 원피스에요. 가슴 파괴는 악마 데빌 느낌 이렇게 딱 있구요. 뒤에 리본이 많아서 많이 묶은 의상이에요. 의상에 리본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 머리띠도 머리끈 반짝 스팽글 있어 되게 이쁘게 잘 맞게 했고 머리 리본 레이스는 기본으로 와있는 아이인데 제가 묶어준 겁니다. 여기는 동일하게 균일하게 묶었는데 얘는 한쪽이 길죠? 머리는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브를 넣을 수 있구요. 원래는 생머리처럼 반듯하게 왔어요.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 똘은 붓니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요. 요 포니테일이 오히려 붓니형입니다. 붓니가 돼요. 근데 숏컷처럼 머리 없이 있으면 별로라서 같이 있는게 좋구요. 흑염소 디자인 머리띠 머리끈 머리끈이 있어요.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형 솜인형은 리뷰할 때 은근 오래 걸려요. 어울리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찾아서 너무 좋았어요. 머리 이렇게 묶어놓은 거 끈 부분 머리띠 그리고 여기 투톤 화리랑 비슷하게 생겼죠? 약간 악마 느낌 더 많이 나죠? 화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온 것 같은데 디아스는 더 많이 오네요. 이거 보시면은 여기 흑염소 디자인 똑같이 뿔 부분 머리끈 보이시죠?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뭔가 마망 느낌 나지 않나요?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. 게슴츠리한 눈이 포인트고 토끼처럼 입술은 이렇게 생겼어요. 맘에 듭니다. 저는 이렇게 만들 딱 전시할 생각이고요. 의상은 원래는 뭐라 해야 되지? 아! 가죽 자켓에 바지 입으려 했는데 뭔가 바지가 부족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느낌의 치마로 입혀봤는데요. 예쁘게 잘 나온 디자인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빠르게 립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? 딱 봐도 이쁘지 않나요? 더 설명할 게 없어. 청보라색과 검정의 조합 악마 느낌이 딱 제 스타일 취향저격 귀도 음소기라 너무 예뻐서 이거 판매하려다 말았습니다. 하레는 판매를 한 애거든요. 이미 판매를 했어. 근데 디아스는 아무래도 안 팔리는 거야. 사람들이 본 눈이 없나? 디아스 취향이 아닌다. 했는데 직접 심을 받아보면 끝장납니다. 여러분 하레를 더 많이 기대했는 아니다. 솔직히 디아스를 더 많이 기대했는데 그만큼 확실히 이쁜 보답을 한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만족스럽습니다. 10점 만점에 9점 8점? 오랜만에 되게 이쁜 소민영을 제 취향이라고 그런지 본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악마블처럼 깊고 눈썹도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도도한 느낌 쌍꺼풀까지 최고입니다. 진짜 완전 만족스러워요. 굿 추천해요 여러분. 너무 이쁘당. 안녕.